태안군의 노인 인구가 전체의 30%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태안군이 지난해 5월 31일 기준 작성한 노인복지통계보고서를 보면 만 65세 이상 노인은 만 8천여 명으로 전체의 28.9%를 기록했습니다. 이 가운데 1인 가구가 전체의 43.8%를 차지했으며 노인 인구의 절반이 넘는 51.6%는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. 또 노인들이 가장 많이 진료를 받은 질병은 치주질환이었으며 간질환을 제외한 모든 질환에서 남자보다 여자의 비율이 높았습니다. 군은 이번 통계를 바탕으로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3년마다 노인복지통계를 작성할 예정입니다.